아흠 참 난리굿이 아니로구나 아이고 시집장계들을 안강천축 난리해느니 좀 집집마다 워낙 우리 땐 뭐 어때 오면 시집장계를 그냥 의심은 의신대로 가죽 요새 애들은 공부도 하영해놓고 좀 인형량으로 돌멍멍 직장생화들도 다 하고 개논한 이거 시집장과들 안이 가도 그저 인형 혼자 사라질 가놈에 요새는 만세 불러불러면 찌냄수다게 집이 오라 시집 안가고 장기안이 같게 경건이 그게 이상한거지 아니 자기가 취직하고 자기가 돈 벌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땐 옛날에는 그게 생겨서 시집장계를 가신디 이젠 자기 직장 생기고 멍살만하니까 시집장계를 안가본다고 개나 니녀 불편하고 음식은 아니에요 그저 인형 혼자 편안하게 살킨 생각들을 하는건디 그 생각이 뭔 그저 잘못됐던 고라직후가 많은건에도 인생살멍 좀 둘이 호나 대형 살아보는 인생도 괜찮이었건디 아이들을 못딱 집에 오란 어머니 나 장기안이 같구다 나 시집안이 같구다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맙살멍 만세를 불러불렁지네 힘숙이게 경험은 그 가족관계를 끊어버려야지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지금 나라가 지금 흥망성쇄가 이제 얘기를 하도 안 나누니까 아이고 그거나마나 난 그런 생각도 흐이집니다게 아방이형 나형 살멍 정답게 점 부모가 모범을 보이멍 홍해홍해허멍 점 더블멍 사이좋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신디도 자꾸 배워줘야 아이들두 아이고 나도 이루제 우리 어멍아방원양으로 점 이제 어느정도 연령되민 시집도 가고 장개도간 긍 조민나게 살아봐사주 그 생각들을 할건디 아방이형 나형 그저 미식어민 그저 아방은 나 속상하기만 하고 애간장 녹이멍 그저 미식어 헛살이시민 들렁나강 녹여먹을 예산이 나오고 그의 누난 그걸 만약에 아이들이 파시민 아이고 난 시집가지 말죠 난 우리 어멍고치 살지 말아야죠 만세 불러볼 일도 이실거우다게 이츠룩 막아진 생각을 하고 막아진 말을 아이들한테 해놓으니까 말이야 이사룸아 우리 어멍아방은 미신 안싸웠나 트드멍 싸우멍하는게 서방각시곡 어? 좋을 때도 싯곡 오시고 미식어고 이사룸아 새가 살 땐 다 좋은거고 처음엔 좋은거여 세월이 지나가면 다 헐곡 어? 다 주름살도 생기고 하는거지 그가 가장 흐름신 뭐 어멍아방 그런거 경헌한 그것때문에 뭔 그저 안감쩐는 힘숙하게 그런 역량도 있지 않을까 이재왕 좀 뒤돌아 되새겨보난 나도 서뭇 인생을 잘 살지 못하였구나 아이들 눈앞이 긍이영 화성형 반성을 힘쩌는 소리주 그걸로 이영 아이들 문 안감쩐는 힘숙하게 생각을 경허니까 아이들한테 인역도 모르게 고라지는거 아녀 사누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결론 3,40년 생활 하이고 난 뭔지라 크게 막 행복하였어요 하는 사람이 몇 살 이름이나 댓글 남으니 이 사누아 생각을 해보라 아이고 이 생각 안해보지 아니였어 아니 그 경헌인 오늘 좀 누계가 말하는데 미신 나리에 넘어 좀 난 어버이날도 들어보고 어린이날도 들어보고 좀 스승이날도 들어보고 부처님 오신날도 들어보고 오케이 도 난 5월 이거 양역으로 20호로 이거 날이란건 난 또 원 들음사 첫번이오다기 오늘 미신날 미신 월역구나 오늘 소만인가 미신날이란 미신날이야 오늘 절기로 소만이고 오늘 둘이 호나되는 날이엔 이거 양 5월 남인 5월 21일을 그날로 정이엔 공일추룩 놀진 아니에도 거기에도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것도 중요한 날이 난 잘 새기멍들 사랑하고 참 고맙고 미안한 거이시면 미안하던 혼마디라도 골랜 이런 날을 정의 잊지니 힘쓰겠기 그날도 어서질날이 그 행구에 하영 남질 안했구나 아니 서방각시가 탄생을 안해오는디 그날이 올해가커라 나가보기엔 올해 한강 설레야돼 거기에도 가는 아이들은 가고 참 이거 양 노미집 일이 아니라 참 우리 괸당들도 이제 못 보내요 이거 속 애간장 타는 집들이 한난해예 나도 양 우리 아이들은 다 포라분한 그저 속폐냉 주스다마는 이거 시름이신 집이 혼두집이 아니우다기 경헌이니까 아이들이 그거여 백만원 벌면 백만원에 맞게끔 어떤 행복하게 살아보아야지 생각하는데 백만원 거는 것들이 천만원 버는 사람 우틀에만 베리멍 사니까 아이고 아고 난 왕과 크고 고짜에 살켜 영생각 크는 거 200만원 버는 사람이 2천만원 버는 사람만이 살제네면 그게 사라지나 그 자 싸워만지고 눈물만 팔고 난 거지 우리 아방 참 영을 떼보면 생각이 짚어 어떤 평생 돈 씹어놔니 벌멍 또 그 말은 또 고라 점수가 쫑쫑 아이고 얼떵인 자의 돈을 뱉나는 헛살 나오지만 기어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저것도 어떤 짝을 채워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아 저 뭐 자유도 적석힌 테크라 짝을 채워줘서 돼야죠